전 세계적으로 이상 폭염과 함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호우와 함께 미국의 호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Water 반기성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동아시아 지역이 지금 장마전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일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비피해가 아주 큰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1일 연구의 일관지인 가데언이 일본의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는 사상 가장 큰 비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에 계속 비가 내렸지만, 7월 9일 오후부터 7월 11일 아침 사이에 장마전선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규슈와 주커끄 지방쪽으로 호우가 내렸습니다. 기록된 강수량은 소에다 지역의 568mm, 사가시가 475.5mm, 오이태원 히타시가 375.5mm, 야가우치원 시모노세키가 323mm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본기상청 관계자인 사토시 스키모토시는 규슈 지역에서 일강수량 기록이 역사상 가장 많은 비라고 말했는데요. 일본기상청은 170만 명이 살고 있는 규슈 북부지역에 최고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7채가 파묻히면서 21명이 매몰되었는데, 대행히 14명은 구조되었지만 7명은 사망했고요. 미스노 히로카스 관방장관은 폭우로 강득이 무너지고 고속철 운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도로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후쿠오카연과 히로시마 연결하는 신간센도 한동안 멈췄고요. 후쿠오카쉐에 있는 학교 228개 임시휴일이 내기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파기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 피해 상황도 심각한데요. 일본도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호우 피해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3일에서 7월 4일 사이에 중국의 충칭에서 심각한 폭우로 인해서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관영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남서부를 강타한 폭우로 충칭의 4개군에서 최고 수준의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충칭에 이웃한 수찬성도 4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고요. 8만 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7월 10일에서 11일 수찬성에 내린 호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이 파괴가 되고 기반시설이 손상되고 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광둥성의 샤타이 마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439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장수성 관훈현에는 10일 밤에만 275.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중국 기상청은 4단계 경보 체제 중 가장 높은 적색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11일 저녁에 중국 중부 헌안성의 6곳에도 폭우 적색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또 산둥과 헌안은 중국의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과 일본, 중국의 비피해 상황을 알아봤고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미국의 동부지역에도 천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지 등 북동부지역이죠. 북동부지역에 7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아주 엄청난 폭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붉은 원 안에 위치한 뉴욕주, 버몬트주, 메사세츠주, 메인주의 일부들이 포함된 지역이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미국 국립상청은 10일에 북동부지역 전역과 워싱턴지역으로 홍수경보를 발표했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이미 2주 전부터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평균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비가 내렸었는데요. 9일부터 급격히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호우가 내린 것이죠. 그림은 미국 ABC방송이 만드는 홍수지도로서 미국 북동부지역의 강수를 보여주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뉴욕주와 필라다일피아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뉴욕 웨스트포인트의 강우량은 하루에 250mm 이상 내렸는데요. 미 국립해양태계층에 의하면 이 정도 강우빈도는 1천 년에 한 번 정도 내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먼트주 플리머스에서는 230mm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두 번째로 많은 하루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버먼트주 전역의 강도는 2011년 허리케인 아이린 때보다도 더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300mm 이상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 양의 비가 내렸으면 피해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극격한 호우륜에서 당장 침수라든가 범람이라든가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홍수에 휩쓸여서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많은 도수들은 침수되었고 지방도로는 물에 뒤덮였고 철도도 물에 덮이면서 철도 운항이 중단되었고요. 또 항공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이번 비로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이 사흘 동안 2,700편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상기업인 아큐에더는 이번 비로 인한 경제적 피는 최대 6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비가 지금 아주 극심하게 산불이 나고 있는 캐나다 지역, 그쪽 해북지역으로 향하면서 최악의 산불 세력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이번 미국 북동부 지역의 호우에서 주정부의 노력이 피해를 줄인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침수 위험이 있는 120개의 집을 방문해서 12명의 사람과 5마리의 애완동물을 구조를 했고요. 공무원들은 보트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에 휩쓸린 차에 탄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 전역에서 50건의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지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고요. 버먼트 주에서도 물에 잠긴 집과 차량으로부터 최소 117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산은 신속하게 홍수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대피소를 열어서 이재민들을 도왔죠. 이런 주정부의 노력으로 엄청난 후회도 불구하고 단 한 명만의 사망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천재지변 속에서도 대처는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극한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얼마만큼의 비가 내렸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13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내린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충남 청양이죠. 570mm, 공주가 511mm, 충북 청주가 474mm, 전북 익산이 500mm, 전북 군산이 480mm, 경북 문경이 485mm의 강수량을 보였는데요. 비가 강하게 내린 하루 반나절 동안 청양은 7월 한 달 강수량의 거의 두 배의 비가 쏟아졌고요. 충청, 전북, 경북 북부지방의 많은 지역이 7월 강수량의 1.5배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주 오성 지하 차도 참사와 또 예천 산사태 등 엄청난 피해가 줄을 이었는데요. 16일 중대본 발표에 4만 미 실종이 50명을 넘을 정도의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극한 오후가 발생한 원인은 뭘까요? 먼저 13일 아침 일기도를 보시면 서해상의 중심을 둔 저기압에서 우리나라는 붉은색의 온난저기압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온난저선이 지나가고 후면에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14일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20에서 200mm의 일단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4일 오후부터는 전선대가 전형적인 정체전선의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일기도처럼 붉은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곳이 정체전선입니다. 이때부터 정체전선은 움직이지 않고 15일 오후 중반까지 충청, 전북, 경북 북부지역으로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는데요. 정체전선상에서 매우 강력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게 된 것은 첫 번째 강력한 대기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14일 밤에 5km 상동 일기도를 보시면 한반도 북쪽으로 파란색 바운드리 안쪽으로 아주 매우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한반도 남쪽에서는 매우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남서풍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이 두 공기가 충청 지방 상공에서 부딪히면서 강력한 대기불안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거대정난 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하층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14일 밤에 1.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면 40낮대의 강력한 하층 제트가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층에 강한 바람이 부는 제트기류가 있을 경우 막대한 수증기를 운반해주기 때문에 호우가 발생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하층 대주의 북쪽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일 새벽 2시의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붉은 화살표를 표시하는 지역 북쪽으로 매우 강력한 비구름대가 동북동진하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에서 보라색을 띄는 지역은 시간당 6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고요. 붉은색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 익산, 청양, 공주, 청주, 문경 지역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학적인 분석을 덧붙여 주셨는데 이렇게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호우사건은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호우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폭우사건과 관련된 홍수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 기후에 예상된 결과다. 라고 영국 리딩대학의 기후과학 교수 리처드 앨런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온이 올라간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더 심한 강후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더 심각한 홍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의 스테판 올렌 브록도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엘리뉴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강대 이덕한 명예교회에서의 말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예보에 대한 신뢰다. 예보를 믿지 않으면 방제는 불가능하다. 현대적 방제 노력의 핵심인 일기예보를 주말 아들 위한 서비스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호흡 때 기상청의 재난예보를 국민이나 정부가 신뢰하고 대비했는지 좀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만 아직도 비 소식이 계속 있다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를 좀 잘 확인하시고요. 잘 꼼꼼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키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